엘런 레이크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 뭐야 지난 이야기부터 나와줘야지 에피소드 1까지 했으니까요 어제 좋은 요 이야기다 냐 뉴욕 3년전 에피소드 1때는 되지도 않는 더빙을 해가지고 역좀 자제를 해야겠어 내가 돌아왔다 눈 오는거 봐라 이내신을 갔다왔어 참고로 엘런 레이크는 다 케이블들기 있어요 다른 계정으로 하느라 어려움이 안 열렸을 뿐이야 원래는 어려움 하고싶었는데 스읍 그래 갈게 원고 내꺼야 끝 앨런 웨이크 앨런 웨이크 얘 이름이죠 주인공 이름 어린 아넨 아내 아내는 어두운걸 싫어합니다 싫어하기보다는 무서워합니다 아내는 어두운걸 싫어합니다 아내는 어두운걸 싫어합니다 아유 창문이 확 열려버려라 그냥 안믿음 왜 창문 안열림요 오늘도 솔로는 춥습니다 현재 아 그런거 없는데요 아 아 아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증상 나타나면 찾아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소리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화면에 뭐 하얀색 줄 같은게 보이면은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식당에서 봤던 아주머니 아이쿠 어디로 가 아 여기였지 어? 아이 나 왜이래 저쪽인데 사람을 찾습니다 특징 경기만 했다면 이김 어 이제 뭐 가위바위보 몇판 해보면 그 사람인걸 아나 어 내 전화기 빨리 집어 랭크 음 헬로 여보세요 뭐요? 이분이 다시 왔네 음 아 괜찮아요 불 켜줘 야 켜줄게 야 이 대낮인데 전기가 껴야지 몰라 어 커피다 커피않게 듣는 라디오는 정말 몰라 아 여기로 가야돼 으아 점프 부사 그냥 어 면허증 여보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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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념 어딨다고 어딨어 어딨어 아우 아우 인간에 이내러고 아우라이스 알아라 베리 그논 그논 아우 아우 aff 돌여 어둡긴 하다 원고 집어 실신했군 저거는 스토리 관련된거니까 게임 직접사서 보세요 가볼래 끝 끝 엘드워드가 꽤 좋은데 좋습니다 저는 Dr. 에밀 하트맨 저는 콜드린 레이크 라지에 계시길 바랍니다 제 wife에 대해 얘기하셨나요? 저는 그녀의 상황을 몇번에 대해 얘기하셨나요? 그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저는 그녀가 여기 왔어요 제 클리닉은 이곳에... 오오오오! 오오오! 쉽게 말해 헤이! 아무리 움직여! 내 손을 꺼져! 누구야? 저는 바리 윌러 어, 왕구나 베리 좋아네, 굿 렛츠 겟아우 히얼 저한테 생각해봐! 체포되라 그래.. 보석 끝낼게 내가 좋아하지 않아, 알.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 그것도 좋지 않아. 사실, 그것도 좋지 않아. 뭐가 문제인데? 아니? 얘는 웨이크의 여로란 팬입니다. 몰라? 네 말 따위 안 들을까? 기다려. 안녕하세요. 네,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좀 바쁘다. 응? 방금 맨손으로 쓴 겁니까? 너도 말하다 말아 그냥. 야, 신청서 가져왔어. 그리고, 여기가 키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 미스터 웨이크. 고맙습니다. 땡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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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다 안 듣고 자막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몰라. 가자. 아내가 죽는다고 새꺄 경찰 불러줘 그러나 병원좀 다녀와라 으어어어어어 불 켜 가자 잠겼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더라 아 여기였지 나 뭐한거니 가자 으아 경찰 조사 봤는데 총은 자율도 숨겼군 원고 여기서 뒤질거는 읍사 좋아 가자 깜빡하고 말씀 안들었는데 원고나 뭐 커피본병 이런거는 그냥 보이면 먹는거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공략하는 그런게 아닙니다 까마귀새끼가 아 두통 가자 가자 원래 여기에 들어가면 뭐 총알 이런거 있음 원고 그냥 가는길에 짚고 이런거지 아니 우연히 별풍선 안주셔도 되는데 환경 고맙습니다 아허 어 총소리가 저는 추천과 즐겨찾기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구하러 갑니다 근데 애가 못 뛰어요 어우 전기 내가 왔잖아 도와주러 왔어 도와주러 왔어 뭔일이에요 어어 다리가 애가 넋이 나갔어 총은 내가 가질게잉 어 열어 빨리 아 아이 뭐해 열어 들어가 자 원고 짓구요 이쪽이야 열어 총알총구 왜니? 전기복힘 조땜 아잇 아이쿠 저런 이런거 밟으면 데미지 입어요 허가증이 필요해? 난 너네를 사냥해주마 세방새끼야 세방새끼야 으아 졸라 졸라식꾼 흐니 게도 사라진 러스티 러스티 목소리야 안돼 러스티 그림자 괴물이 됐어 역시 역시 보스야 졸라 빠르군 총알집어 좋아 지금이야 어 너무 빠르잖아 으아 으어어 제발 좀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만히 있어주면 되려나 두루와 두루와 어디까지 가니 좋았어 극딜이라 새끼야 거의 이렇게 가만히 있어 잘가 성불 기다려봐 나 총알 좀 챙길게잉 허아 피해주지 세방 덤벼바 세방 굿 가자 어서 나치 못매게 가야지 아이씨 의자 으어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벅차고 열어 전화가 왔으 여보세요 연있어엉 졸라 그녀 엔 왕전이 미스입니다 오케이 이제 베리돈의 편 음... 붉은 창고 가자 자... 앨런웨이크는 30분 단위가 아니고 챕터 단위로 끊을까 영상 길이를? 뭐 용량이야 뭐 화질을 버리고 편집하면 되니까 어? 미친 돌아왔어! 나 뭐한거니? 어휴 씨 나도 모르게 돌아와 물았어 아휴 씨 애가 너무 지쳐 전등 깨짐 오엉 다굴빵인가요? 호아! 피해주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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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우 다 잡아 그냥 자 자 한분씩 오세요 좋았어 한방 한방 어! 빗나갔어! 아이 한발 날렸네 few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도망쳐 어! 어 정면 정면 정면으로 오는걸 깜빡했어 안돼요! 훅감 이상하게 여유구간은 힘들더라고 천천히 해야겠다 이렇게 아이씨 장전하느라 뭐 피했잖아 이새끼가 엽치기를 할라그래? 좋았어 음 관심없어 새끼가 덤비세요? 하! 피해주고 너네도 다 잡아줄게 얘가 소설가 주제에 총을 겁나 잘 쏴요 사격장에서 연습한거 밖에 없는데 음 전등이야 깨짐 아아 아아 안시시해 전등에 있으면 저 그림자 녀석들이 못오니까요 원고 자 자 빨리 가자 원래 전석들 안잡고 저거 그냥 스피드... 하게 빨리 가가지고 빨리 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잠실수 바그들아 연장 챙겨라잉 아따 대장 오셨어잉 어디서 백두어질이야 탱커 서포터 어! 원딜! 다 뒤졌어 아! 정글 아! 어! 잔전 잔전 얍 끝 여섯 명이었던 것 같은데 자 전등 밑에 있으면 체력도 회복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저 빨간색이 체력이에요 어렸을 때 다들 월담 정론 해봤잖아? 난 안함 모범생 죄송합니다 나 중학생 때 종이비행기 날렸다고 벌점 먹었다? 그때 당시에 애들이 하도 비행기 접어가지고 쓰레기만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벌금 아니 벌금이래 벌점 준다 했는데 어떤 애가 비행기를 날렸어 근데 내 앞으로 떨어진거야 자기한테 날려서 달래 날려줬는데 그때 선생님이 봤어 자랑이다라고? 응 자랑이 어! 흔들려요 어! 안 돼요 어! 까마귀 새새끼들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 덕분에 빨리 도착함 엉? 어? 안돼! 이 새끼들 빠방! 으응! 님 풍당당! 님 닌 스타트 SCB 같은데요 닌 진심이 일꾼 새로운 무기를 습득했습니다 조명탄 마소 힐 가운데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새끼가 내 총 가져감 야 내놔 이새끼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 타는 걸 안 보여줘서 그렇지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아 이새끼가 이새끼가 원 딜 선픽이라면서 뺏는 새끼 같으니라고 총도 드럽게 못 쏴 얘 잡아아 아 빨리 잡으라고 얘 얘 얘 왔잖아 비켜 나 이거 열거야 빨리 잡아 하아 암 걸린다 건네놔 시발 딥박 딥박 제일 빠키는 구간이야 얘네 다 견제해야합니다 나머지는 안오는거 이새끼가 저녀석 잡으라고요 다 이렇게 미리 해놔야지 어 하나 더 까 자 가자 잘 총알 쓰지마라 자 여기 들어오면은 그림자들이 어차피 못올거 없어집니다 으아 으아 총 내놔라 그냥 그래 그래 이새끼야 총 내놔아 인커밍 빡쳐도 스토리를 어쩔수없다 잡아 진심 못써 야 빗나가 계속 빗나가 계속 아아 이새끼가 잡아 잡아 빨리 견제해줄게 잡아 쟤 가만히 서있잖아 어 어 지군좀 먹기라는 새끼가 왜 이리 못맞춰요 아 대장날이 오셨다 야 니 뒤 어휴 야야 왜 왜 대장 오셨어? 여기 뭐 조명타는 이렇게 놓을수도있어요 여기 뭐 조명타는 놓지마 됐어 잡아 이제 왜 여태 한발도 못맞춘거야 진심 진심 이건 헤드샷 개념 없으니까 그냥 몸만 맞춰 한 대 더 빨리 한 대 더 하아 죽빵 때리고 싶다 안에 어딨어 어 개소리죠 납치범 주제의 원고만 야하 죽빵이다 우어어 어 총이다 상원 역전 됐어 새꺄 들어와 눈 팀 소리지르면서 챙길건 다챙김 일단 돌아갑시다 일단 돌아갑시다 딥박 고생 많다 앨런 자 이거 함정이거든요 밝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빛 비추면 대놓고 티나요 밟는순간 ㅈ 떼는거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그럼 얘네가 노렸 노림 내가 노렸다 새꺄 심심하면 한 번쯤 밟아주는거지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설치했겠어 한 번쯤 걸려줘야지 가자 가자 어여 가자 산길이 험난하다 아 정확히는 숲길 새끼들이 한놈 더 아 얍 견제 장전 한발 장전 어 한발 더 장전 얍 음 음 좋아 어어 어흐어 어 까부냐 좋았으 음 벌써 12시 반이 돼가는데 다들 점심은 드셨나요? 나도 이따 챙겨 먹어야지 점심은 뭐가 좋을까? 우리 동네 봉구스 밥버거 그거 체인점 있거든? 그거 먹을까? 아니면 롯데리아 갈까? 아따 기다리셔잉 어디갔어 기다려 이러면 안심 챙겨 또 챙길거 원부랑 으흠! 샤넥룡 라이퍼 얘가 짱짱 세요 더 없지? 가자 으어 소란탄 비행기 갈 사람은 가세요 뭐 있거든요? 하지만 난 안감 음 하! 견제 아이씨 자 이러면 애들 또 못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상관없어요 도착만 하면 되거든 가자 저기 보이죠? 어디로 가더라 길을 잃었 엉? 운 없으면 이거 쳐맞고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짐 흐흐 어엉 흑 흑 진심 어딨스 어? 그림자 덜 거뒀는데 쏴버렸구나 음 그래 점프 으아 아휴 오오 우연히 피암 어어우 우연히 피암 다 쓴 총알 다 써도 상관없는게 어제도 얘기한거지만 다음 챕터 갈때마다 뭐 어차피 초기화돼있어 그냥 있는만큼 다 쓰시면 돼요 부삭 어억 떨어져요 청소해어요 끝 리물버 총알 꽉차있으니까 못찍고 꼭대기로 가시오 가주지 후드럭까? 후드럭까? 또러더던 또러던 왜 갑자기 젤달전설이 하고싶지? 닌텐도버전 재미있었음 몽환의 모래식이었나? 끝 자 그리고 이제 사다리 후드둑 방앗간이 참 낡았어 무식 저 그냥 적 하나 나오는걸걸? 보스다은 그냥 얘도 좀 일해주면 되고 이게 보통이라서 그렇지? 어려우면 이거 리볼버 다쓰고 몇대 더 때려야돼 가자 건전지 불러가요 아이씨 자잘한거 영웅 좋지않은곳을 쏴주지 어어어 병신 악 좋았어 내 옆에 죽은건 한번밖에 없군 아주 좋게 출발하고 있어 어? 열어 아이고 지친다 푸어악! 알고있지롱? 미리 깔아주는 센스 이 새끼 겁나 안뒤집니다 뒤짐 어려움은 그렇다고 얘는 두방이면 되요 어이 씨발 어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건데 혹시 드릴 소리 들리면은 7층이 공사하고있어요 우리집 4층 어 여보세요 베리? 좋아 갈게 잠시만요 흠 어이 잠시만요 오 오 오 음, 됐다 내가 들었어? 자, 이어서 할께요 커피, 보운병 열어 차고 열쇠를 찾으십쇼 찾아주지 골라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골라 좋을대로 골라봐 그냥 남자화장실 차고 열쇠, 여기 있습니다 까꿍 들러리새끼 장난치면 채팅창에서 뭔가 호응을 해줄줄 알았는데 조용하군 열어 차량에 타십쇼 이제 이 차는 잴겁니다 가속 방향조정 브레이크 후진 됐다 ømp בפ절狙 하 sm 으으__ 유입 하아아아 하아 이쪽으로 돌아서 거기 실내 갈때는 엄청 힘들게 가고 올 때는 좀 편안히 오는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맞힘 뭐요? 뒤적 조명탄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칼을 피해주지 조명탄 총은 나중에 쓰도록 하겠어 쟤네 둘 뭐해? 어 건전지 교체 어 장전 가자 베리야 내가 간다 왜 또 전화질이여 어? 납치범이군 어 저 나 원고 아직 덜 끝냈어요 그래서 당장은 줄 수 없어 미친 급한 새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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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우 새가 헝가득 미친 베리 내가 구하러 왔어 이 쇠들은 이상해 당연하지 자 보급품 먹고 이제 새한테 돈 빌보시면 됩니다 야 두루와 두루와 아 얍 또 어디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좋았으 아 날렸어 날렸어 두루와 두루와 으아 까마귀 사라짐 베리야 문 열어 건전지가 있었네 선물이야 좋아 글을 써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으으으에게 우엌 으으 peoples 쓰이긴 우엌 아 으음 흠.. 아까 그 광패 이상해짐 자 이것으로 앨런웨이크 에피소드2가 끝났습니다. 앨런은 원고를 쓸 수 있을까요? 로즈는 과연 원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보다 저 할망고는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에피소드2 끝 자 다음 시간에 에피소드3로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